그래서 본 것 같애 다음 보겠습니다 급동이 언제 올지 미리 알려주는 기계? 뭐야? 뭐야 핸드 배에 붙여놓으면 급동이 오기 10분 전쯤에 핸드폰으로 알림을 자기 의사로 배면활동이 어려운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밖에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오오 사실은 여기 대표님이 야외 급동을 겪어봐서 만들어 5만원 아니 씨바라 60만원? 아니 호기심있게 보고 했는데 60만원이라고? 야 장난하냐고 5만원이면서 샀다 5만원 아니 뭐 야 똥장비가 뭐 60만원이야 똥아람이 어? 아이 구다치지마 이 새끼는 한돈만 걸려라 한돈만 걸려라 아 아니 왜케 비싸 오봉이 뱃살 푸짐해서 감치 목탈 듯 아 아 호감도가 올라가긴 하다 아 호감도가 올라가긴 해 진짜 대표 얼굴 나오고 이름 나오고 아 뭔가 이런거에 값 내 배변양 그런 감 뭔가 양도 초음파가 이미지화해서 볼 수 있으면 샀다 그런거면 오오 50만원 60만원 그랬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 서로서로 쏴해도 될거 같은데 에이 그게 아니면 60만원 돈값을 못하지 에이씨 다음 보겠습니다 공기도 사는 사람이 돼보자 공기 이거? 뭐야 각 나라의 공기를 담은 캔이 나왔다고?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유명 도시야 나라의 공기를 우와 뭐야? 2천개 팔렸어? 야 베이징권 없지? 베이징권 없지 얘들아? 어 진짜 뭐 이거 그거 아니야 야 아 2019년 공기파입니다 비닐봉다리에 씨바 2019년 2020년 되자마자 작년 공기파입니다 뭐가 달라 똑같잖아 2019년 공기파입니다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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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살래 이거 궁금하다 어 나 나 나 킵 각국에 공기 갯 어 돈 아깝다고? 안아까워 궁금한다 궁금해? 그럼 산다 아 괜찮은데? 이러니까 적자지 광고 다 넣을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연기가 폭포처럼 아래로 흐른다고? 사티아 나그 참파 백플로우 인센스콘 뭐야? 인센스라는 것은 향초 같은거야 향초는 아 연기가 아래로 글렀어 전용 홀드를 이용하면 폭포처럼 흐르는 모습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Hepyl increased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하아아아아 бу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icate 이 연기라고? 홀리 쉣 이거 살래! 와우! 와우! 아래로 흐르는 연기 자연 별곡 와 멋있다! 와우! 멋있다! 너무 신기한데요? 신문쇼에 좀 어울리는 아이템이네? 다음 보겠습니다 흙탕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휴대용 정수빨대 최대 1000리터의 물을 정화합니다 뭐야? 합천 흙탕물 호수를 직접 정수해서 마실 수 있음 오우! 이거 진짜? 우와! 그럼 이거를 빨면 돼? 너무 신기한데요? 너무 신기한데요? 너무 신기한데 이거? 이거 이걸로 어... 음료수 정화하기 흙탕물을 진짜 하긴 좀 그러자 아이씨! 흙탕물을 진짜 하긴 좀 그러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음료수 같은 거 하면 정화가 되나 안 되나 예 얼마죠? 이런 거는? 26,000원 오! 하나에 1000리터 정수해 주는 건데? 괜찮은데요? 우와 우와 신기하다 와이씨 오줌정화 아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들이 처먹을 거 아니라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나 좀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정말 에잇 탄산수 제조기로 콜라 만드는 법 뭐야? 맥도날드 있는 곳은 콜라 디스펜서 사실 탄산수 제조기에 액상 시럽을 넣어서 콜라 만드는 방식 아 어쩐지 이거 맥도날드나 어디나 콜라 하면은 콜라 그 색깔하고 흰색 색깔이 같이 섞여서 나와 탄산수랑 액상 그게 있어 콜라 원액 그거랑 같이 나가는 거거든 음 시럽 궁금하다 어떤 맛일까? 아 일단은 탄산수를 진짜 만드는 것보다 시럽 맛이 궁금하다 그치? 뭘까? 코카콜라 재료도 있다고? 오! 슈발! 아 안살수가 없잖아요 에? 소다스트림으로 이용해서 만든 건데 살 먹을 필요가 없겠어요 원액을 조금만 정말 조금만 타고 탄산수를 부어 먹어야 돼요 원액이 굉장히 진해요 그리고 맛있어요 오! 콜라 만들어 먹어 볼까? 나 따라다다다! 콜라! 콜라 만들어 먹기 콜라 원액 오! 나 탄산가스 있음 콜라 원액 콜라 원액 콜라 원액 큰 침이 싹 더 넣어 너 아 무서워 아 레이저로 여러 가지 해보자 레이저? 어? 뭐야? 엇 토抹 코스 고스트 뭐야 뭐야 끼인도 돼? 홀리셋 뭐야 우와 뭐야 어이, 봤냐? 불과 3시절 전에 이거 빔 프로젝트랑 뭐가 다르냐 했던 울랄라 울룰루님 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빔 프로젝트는 이거 안 됩니다! 씨발 뭐야 우와, 뭐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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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헐! 헐! 신기해! 헐! 신기한데? 우와 폭주? 아, 멀리서도 되는 거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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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Primary 터졌어 와우 얼마라고? 68만원에서 130만원? 아... 신기해... 신기해... 참 신기해... 근데... 돈 회수가 되냐 이거지... 아 근데 궁금한게 먼저야... 씨발라라!!! 아... 레이저... 다목적 레이저... 아 궁금한거 사야돼... 궁금한거 사야돼... 아 해보자...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 오케이 킵... 예... 궁금하면 사야지... 여러분들도 궁금한거 나도 궁금한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만수르같은 기분을 내며 식사해보자... 음식에 뿌리는 식용 스프레이... 아 금색 도금이 되는거야? 뭐야? 식용이야? 우와 뭐야? 럭셔리 스프레이...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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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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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케 황금치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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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데 이거... 오... 킵... 음식에... 금스프레이... 뿌리기... 황금올리브치킨 먹어봤습니다... 심창나마 아이디어 치렸다... 리얼 황금올리브 치킨을 먹어봤습니다... 썸네일... 그 금떡지 된거... 싹... 칼... 치렸다아...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이거 보고 다른 유튜브가 뭔 찍는다... 그럼... 시발 안돼... 일단 나쁘지 않은데 이거? 오... 오... 이쁘지 않다 어 다음보겠습니다 목이 요즘 뻐근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아이 개새끼야! 길러티를 준비하면 어떡해 이 새끼야 어? 아이씨 목이 뻐근하게 났지 어? 목을 잘라내라고? 물을 진정한 치우는 피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야이씨 얼탱이가 없네 진짜 가격 14만원 어세시크리드 이씨아 손가락 들어가냐 이거? 손가락 여기 있네 손가락? 그치? 목패개 아 이거 왜 안 끄켜 이거? 아 이거 왜 안 끄켜 이거? 궁금해 또르르르르르 아이씨 다음 보겠습니다 에어스크린 에어스크린 3D 레드 공중에 내가 원하는 그림 띄울 수 있다고? 이거 그거 아니야? 막 휘두르는 건데 뭐 그런 거? 아 그거네 이거 전에 나왔던 거 같아 이게 1,300달러? 아 근데 왜 옷 벗으셨어요? 이거 지하철이나 어디 막 광고하지 않냐 이렇게 막 돌리면서 그치 안전수칙 하면서 뭔가 막 돌리던데 존가? 내가 원하는 거 넣을 수 있나 아마 어 시내에 돌아다니기면 레전드 모독 방송 구독 부탁 벌칙으로 가면 쌈레전드 비싼데? 엔엘 아니야 궁금한데 쓸데가 없어 딱 쓸데가 없을 거 같아 자 신문 10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브랜드가 모든 걸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할만하다 싶은 것들을 사고요 그 중에서도 진짜 사서 진짜 뜯어보거나 아 잠깐 조금 사용해봤는데 이거 리뷰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저 혼자 쓰는 거고요 이거 리뷰하면 재밌을 거 같다 싶으면은 리뷰를 진행합니다 재밌었고요 자 다음 11탄이나 다른 외전으로 봅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 글 올려주시고 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